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엄청 깜깜한 날에서 수업을 할건데 자 한번 가보죠 사회실인가 봐요 사회실 한번 들어가볼게요 어 저기요 죽었습니까 이래 여러분들 뭡니까 여기 징크들 이거 뭐야 야 뭐해 자 밥먹는 여러분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왜 나오면 죄송합니다 이거 밥먹는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이거 이거 물 야 먹지마 어 더러워 자 제발 이거 아우 아우 뭐야 이거 자 이거 밥먹는 여러분들 보면 안됩니다 이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더러워 뭐야 이거 야 얘 이거 미음 치읓 학교 아니야 학교에서 지금 다고 있네요 아 미끄러워 미끄러워 어 쓰레기를 왜 버려 진짜 이상한 학교네 어 자고 있어 얘네 능몸야 너는 이렇게 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아 아 여기 자 얘들아 자 너 아 자 아 뭐 어떡할 수 있는데 맵소린 맵소린 이스 베리 덜티 플레이스 이트 푸브 자 이거 보면 안됩니다 이거 어떤 해석이냐면요 화장실은 엄청 더러운 곳이에요 왜냐면 덩을 먹기 때문입니다 덩을 먹기 때문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저거 많았으니까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지금 아 박훈이 슬리 이유가 박훈 박훈은 사람이 왜 먹어 박훈이 사람들 나오는데 왜 먹어 이 자 이거는 미음知일 곳이에요 여유 크크크크 크크크크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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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크크크크크 크크크크크크 여기 있는 너무 시끌받짝 하네요 이거 더러워 죽겠다 아니 왜 아니 왜 이걸 먹어 영상 쓰레기통에 넣어야 된다고 진짜 이거 누가 만들었는데 불 켜 그냥 이거 불 켜 어우 딱젤도가 오오오오오 블랙맨 진짜.. 진짜.. 슬쩍.. 진짜.. 진짜.. 자 어쨌든 이렇게 더러운 모험을 해봤는데 자 슬쩍 안 꺼내줘자 안녕 라이 다운 게임 가 뭐야 여기 두개야 안녕 내 카메라가 내 카메라가 있지 카메라 보면 안될텐데 아 일단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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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